수제 구울 소스를 만들 때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키조개 관자입니다. 다진 관자까지 넣고 섞어주면 수제 구울 소스가 완성되는데요. 관자를 다져서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 향을 가득 품은 전가복의 비밀이 바로 굴소스 속에 숨어 있었군요. 본격적으로 전가복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할 차례. 양념이 속까지 잘 베어들도록 갑오징어에 칼집을 넣는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미세한 힘 조절과 기술이 필요해 진정한 고수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다른 재료들과의 조화를 위해 죽수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는 것이 관건인데요. 아래에 글씨가 비칠 정도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칼 끝에 42년의 경력이 모두 녹아 있는 듯 한데요. 종이장도 자르실 것 같아요. 이제 각종 재료들 불 속에서 의기투합할 차례. 전가복 재료들은 익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두 번에 나누어 볶아주는데요.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채소와 갑오징어 등을 먼저 볶아내고. 살짝만 익혀도 되는 전복, 새우 등의 재료는 2차로 볶아 그 위에 덮어줍니다. 중국의 일품 보양식 전가복. 갑시다. 산해진미가 이 작은 그릇 안에 모두 담겨 있는데요. 한 입 가득 넣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 맛.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그렇습니다. 해산물하고 송이하고 전복하고 섞여져 있는 건데 고소한 맛도 있고 그리고 해산물로 쓰여 어떤 신선한 맛도 있고. 그런 맛들이 좀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박집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 가고 싶다. 매출 토탈에서 한 633만 원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만큼 경고합니다. 나 이것도. 나 이것도. 바로 중화 요리의 터줏대감 탕수육인데요. 예스. 좋 것 같아. 야 박수 나오죠 박수. 고기에 반죽을 쓰리헐 바삭하게 튀겨내는 5천만 국민의 메뉴. 오 마이 갓. 하지만 중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흔한 탕수육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고수의 탕수육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비법들이 담겨 있는데요. 한 번 맛을 보면 단골손님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소스가 부어져 나옴에도 오래도록 바삭한 탕수육. 쫀득해보여요. 고수의 탕수육. 소스가 부어져 나옴에도 오래도록 바삭한 탕수육. 소스가 부어져 나옴에도 오래도록 바삭한 탕수육. 쫀득해보여요.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인지 고수의 행동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바삭하기 위해서 100% 감자 전분만 사용해요. 단단한 감자 전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청주와 달걀 흰자 등을 넣고 어르고 달래듯 골고루 섞으며 반죽하는 건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단단했던 감자 전분이 생크림처럼 변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와, 어떻게 되겠네요. 사실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고 탕수육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30년 동안 사용했어요. 100% 감자 전분으로 만든 명품 퇴계못. 고수의 탕수육은 역시 옷부터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고 탕수육은 역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하고 탕수육은 общ인 것입니다.